먹어도 보고 마셔도 보고 발라도 맞던 콜라겐 과연 우리 피부와 몸에 콜라겐은 잘 흡수되는 걸까 정답은 페넬라겐에 있다 페넬라겐? 몸을 잘라도 다시 살아나는 재생력을 가진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자체 개발한 탄성주머니에 가득 담아 피부 속까지 도달할 수 있는 콜라겐 원료 페넬라겐을 만들었대요 페넬라겐은 보통의 콜라겐보다 괜찮은 흡수력을 자랑하는 콜라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뷰티템 라보페 페넬라겐 유스 액티베이터를 소개해요 우선 라보페는 바닷속에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각 폐기 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가사리를 업사이클링하는 친환경 브랜드래요 무려 10%의 페넬라겐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보통 에센스, 세럼 단계에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고집있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패키지 같지 않아요? 저는 이 제품 받아보자마자 딱 드는 느낌이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안티에이징 같은 느낌? 고집스럽게 안티에이징 시켜줄 것 같이 생겼어 투명하지 않고 우유빛이죠? 묽게 흐르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 탄탄한 제형이에요 바르면 산뜻하게 흡수되는데 바르고 나서도 전혀 오일감이 남아있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용 후 건조한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쫀쫀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많은 후기들이 말해주는 만족도 높은 뷰티템 콜라겐 놓치지 마세요 라보페 페넬라겐 유스 액티베이터 촬영기자1호